클 σε잉 .'" 아, 여기 또 하나씩이에요? 아, 이게 seasidesSI죠? 이렇게 주님을 아. 이것은 일반 모래작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유오웨이 등을 하세요. 살기도 되고, 탈치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런 등으로는 저희가 개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만 홍보하다 보니까 다른 혁신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일반 기업분들한테 이렇게 기업이 잘 돼서 혁신제품이 나오겠구나 이런 걸 홍보하는 게 큰 역할 중의 하나일 것 아닐까 싶어서 다른 기업들한테 우리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